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어닝 시즌의 개막을 장식했던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중립 이상이었고 전일 불거진 애플의 긴축 경영 소식도 다소 과민했다는 평가가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다소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시설 점검 명목으로 10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 경기가 깊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일 유럽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밀구채 2년물의 경우 전일비의 6.3bp 오른 3.24%에 마감했고 10년물은 3.5bp 오른 3.02%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전일비의 0.6% 하락하며 107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내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달러 대비 유로는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WTI 유가는 전일비 1.6% 오른 104.2달러의 종가를 형성하며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비 2.76%, 다운은 2.4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3.11%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4.6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알파벳은 4.4%, 아마존은 3.9% 올랐습니다. 메타플랫폼스의 경우 5.1% 상승했습니다. 존슨은 존슨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공개했지만 올해 매출 전망을 하향한 영향으로 1.5%가량 내렸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구독자 수 감소폭이 적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의 거래에서 14%대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섹터가 상승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3.6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민감 업종인 산업재화, 에너지 그리고 소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일째 달러인덱스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투자 심리 개선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